안녕하세요. 모험의 신박 오론버페처럼 매일 신문을 박세기 전문과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 그리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석가탄신일이었는데 이름이 좀 그렇다 해서 부처님 오신 날로 2017년 10월에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또 어버이날이었으니까 어버이부모님 계신 분들은 또 부모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을 거고요. 제가 제 카톡 프로필에도 올려놨지만 송강정철 시에 그렇게 써놨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란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타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제가 후회할 짓을 안하면서 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자. 그 원칙이 왜 있냐면요. 갈까 말까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건 그냥 갑니다. 그냥 가는데 갈까 말까 이해타산을 따지는 거죠. 아 뭐 부모님 댁에 갈까 말까 그리고 또 친구들 뭐 예전에 직장 동료 애매한 사람들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갑자기 애들 결혼식 아니면 여러 가지 경조사 연락 오면 아 갈까 말까 그럴 때 원칙이 애매하면 그냥 가라는 거죠. 그런 원칙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아휴 그때 가길 잘했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조사 같은 경우는 안 가면 나중에 약간 후회스러워요. 아휴 그때 갔어요. 좀 이제 오랜만에 그 친구를 다시 본다든지 했을 때 지난번 경조사에 못 갔던 게 미안해 가지고 그렇죠. 내 시간에 대한 투자인데 뭐 경조사비보다도 그 시간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게 부처님 오신 날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보시인데요. 그게 포교할 때 그 종교를 퍼뜨리다 했을 때 그 포, 포 자입니다. 사실은 포 시가 맞는데 보시라고도 하고요. 그 보시에서 내가 뭐 재물을 주는 거 이제 제시 그 다음에 또 법시라고 해서 어떤 진리가 되는 말씀을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법시 뭐 등등 있는데 내 시간에 대한 보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경조사나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정말 하늘같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부모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불교 법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법시가 뭔가 어떤 진리, 진리가 되는 말씀. 그 진리는 왜 그런가. 그 불교에서 또 많이 쓰는 말은 본내잖아요. 본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 본내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벗어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이제 석가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가는 시타르타 왕자가 그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부처가 됐다. 뭐 그런 부분인데 어떤 깨달음일까. 여러 가지 요즘 주식 댓글이나 주식하는 여러 분들을 만나보면 그냥 고통스럽다. 부터 여러 가지 괴롭다. 이런 말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내가 수익을 낳고 안 낳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주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면서 내가 항상 그 변동성에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 팔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드의 모든 이런 걸 다 예측을 해서 고점에서 팔고 나오고 또 그 최악의 국면에 저점에서 또 딱 들어가서 주식을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워런버페 또 5분기 동안 주식을 팔다가 6분기 만에 1분기에 이번 2021년 1분기에 주식 비중을 늘렸더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싸다 싶을 때 이 변동성이 큰 자산이 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싸다 싶을 때 사고 또 비싸다 싶을 때 팔고 그 원칙 하나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부자가 되는 거지 변곡점 바닥에서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들어가서 또 위에서 기가 막히게 팔고 나오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저기 투자의 본질을 더 써놨지만요. 작년에 저는 메시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메시처럼. 메시는 정말 우리가 신계라고 그러거든요. 여러 사람 뚫고 들어가서 볼도 넣고 그런 예술적인 체육인에 비해서는 저는 정말 보잘것없나 존재인데 단지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포레스트검프라고 했잖아요. IQ 75지만 본인의 올바른 생활 원칙 그 하나로 꾸준히 하다보면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이 하나가 싸다 싶을 때 비중을 늘리고 비싸다 싶을 때 비중을 줄여가는 거 그게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이고요. 단기간에 기가 막히게 시장변곡을 다 맞춰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거는 유혹입니다. 유혹이고 그런 유혹을 갖고 사측 문자들 많이 오잖아요. 3개월 안에 300% 종목이 있습니다. 악마의 유혹이죠. 그런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투자를 하면 번뇌에 빠지는 거고요.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욕심을 부려서 이룰 수 없는 목표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스스로 이제 번뇌에 빠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식 세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그 두 번째 말씀처럼 법시 실제로 주식을 통해서 나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의 궁극적으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주식 해봐야 계속 고통스럽고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나는 말로 투자의 진리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뉴스 기사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일보 5월 9일 월요일 순서고요. IPO 시장 입단 상장 철회 속에 1종 규모 원스도 주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주식 투자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신중한 투자를 하시는 분은 공모주만 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계속 공모주만 하셨었는데요. 공모주 투자부터 하는 습관을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공모주가 저는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그 노력에 비해서 아휴 뭐 그래봐야 겨우 45만 원 받는다는데 그렇지만 그 45만 원이 뭐 따블이 되고 따블이 되고 했을 때 그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좀 짭짤하잖아요. 보면 내가 전체적으로 넣은 돈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연율로 그런 공모주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수익이 나름 짭짤하거든요. 그렇게 공모주가 또 보면 인내가 좀 필요하잖아요. 내가 1억이나 3억이나 적어냈는데 겨우 70만 원 받았다 50만 원 받았다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그 공모주 서류 쓰는 것도 되게 보면 따분하고 지루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 겪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공모주 시장이 주는데 차근차근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주식시장에서 단터치기 하면서 매번 내가 들어간 주식으로 다 수익 내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객예탁금이 지금도 아직까지 63조 원이나 현금으로 증권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공모주 시장이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지금 읽어드립니다. 올해 들어 기업공개 IPO를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회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이어진 증시 부진에 최근 연방준비연행에 빅스텝까지 더해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내 증시 입성을 노리는 다른 기업들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SK 쉴더스가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지난주에 SK 쉴더스는 LG에너지 솔루션 이후 첫 조단위 규모의 IPO라는 점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지만 이달 3,4일 진행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 기대만큼의 수요가 몰리지 않아서 코스피 입성에 실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으로 시장에 기대를 모았던 현대 엔지니어링은 올해 1월 진행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100대 1에도 못 미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대명의 에너지 보르노이가 각각 올해 2월 3월 저주한 수요 예측 성적표를 받아 상장을 취소한 바 있다. 올해 IPO 흥행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부진한 증시 때문으로 풀이된다. 라고 쭉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IPO도 보시면 왜 2020년도에 SK바이오판부터 여러가지 기업들 IPO에 가지고 대박 났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공모가 자체가 착하게 형성이 돼서 먹을 게 많았던 거고요. 그렇게 기관 투자가들이 공모가를 결정하거든요. 수요 예측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장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공모가를 낮춰서 적어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적어내다 보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20조 밸류 받아야 되는데 겨우 15조 밸류야. 15조 밸류에 공모를 하면서 말 그대로 공개 모집이잖아요. 주식을 공개 모집하는 겁니다. 일반인들한테 팔아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 15조에 만약에 10%면 1.5조 그리고 아까 여기 1조를 목표로 했는데 6천억에 공모가가 형성이 되면 6천억에 10%면 600억 이 정도 돈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못해 하면서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투자자들이나 공모주 할 때 우리사주도 공모가랑 똑같은 가격에 우리사주 직원들이 투자를 또 하게 돼 있거든요. 직원들이나 투자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공모를 해줘야 투자자들이 또 수익이 많이 납니다. 기업한테 들어오는 돈은 적지만 돈 들어오는 거를 최대한 많이 땡기려는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면 이렇게 취소를 하고 연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모주 역시도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마켓컬리 소카 오아시스 등이 증시 입성에 도전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대여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줄줄이 IPO에 나설 예정이지만 증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며 하반기에도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이 다수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한국일보의 박주희 기자님이 기사를 쓰셨습니다. 한국일보도 기사인데요. 중국 코로나 재확산 탓에 이동 제한에 노동절 연휴에 캠핑 검색이 746% 급청했다고 하면서 저는 어디 난민촌인가 했더니 이 사진이 펑파이에서 캡처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정부의 주민 이동 제한 조치로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도심 속에서 공원들이 캠핑을 즐기려는 중국인들로 북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이라서 북경에 계신 형님 가족 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아주 힘들거나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조영빈 특파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길 캠핑용품 주문도 한 달 새 350% 급증했고 베이징 공원마다 캠핑족이 북새통을 이뤘고 이게 주요 여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시에 지금 지누스라고 침대 매트릭스부터 필러 베개 등등 이렇게 온라인 판매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지누스라는 회사가 옛날에 그 회장님이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진웅이라고 이런 텐트 만드는 회사를 하셨어요. 그랬다가 워낙 텐트 이런 것들은 기술 진입 장벽도 낮고 이제 인컨빗 싸움이다 보니까 그 진웅이 망했다가 다시 이 회장님이 지누스라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아주 성공하신 걸로 제가 조금 기억을 합니다. 갑자기 캠핑 텐트 얘기가 나오니까 진웅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항상 소비 트렌드 새로운 변화 이런 거 제가 좀 유심히 본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재각산 중국 내수 경기가 직격탄을 맞은 사이 유일하게 쾌절을 부르고 있는 시장이 있다. 다름 아닌 캠핑 용품 시장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화관 박물관 체육 시설 운영까지 중단되면서 갈 곳이 없자 중국인들이 캠핑 눈을 돌린 것이다. 기사가 있어서 재미있어서 따왔고요. 단지 이 부분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3년, 5년, 10년 이렇게 이어갈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사진 속에 제가 텐트를 쭉 보니까 아주 그렇게 고급스러운 텐트가 많아 보이진 않네요. 보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나 생각해봤더니 별로 떠오르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경제 미국 인플레 억제 하려면 금리 3.5%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연준 부의장들이 경고를 하고 있고 짧은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최소 1% 포인트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김영필 특파원이 써주신 기사인데요. 최근까지 미연준 부의장을 지냈던 이들이 한 목소리로 연준의 정책 실수를 거론하며 더 많은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짧은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고 하면서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리차드 클레리다 전 연준 부의장이 미 스탠퍼드대의 후보 연구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참석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면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 3.5%나 그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중립금리를 2.25에서 2.5% 정도로 보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연준에서 생각하는 수준보다 추가로 1%포인트는 더 올려야 된다는 뜻이고 지난 8월 연준의장이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올해 말까지 중립금리 수준의 정책금리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 지난번에 75BP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걸 믿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게 3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계속 금리가 위로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2018년도에 3.22% 그 3년물이 2018년 10월달에 고점을 치고 그러고 이제 시장이 급락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책금리를 좀 올려놔라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금리가 지금 주식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금리에 또 영향을 미치는 물가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지금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언제 꺾이느냐 꺾이는 시점이 2018년도 12월 달부터 오히려 금리는 인상을 했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확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반도체 같은 경우도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앤허팅 찬스로 보고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점은 10년물 금리가 꺾이는 시점 이라고 보고 그 시점이 아무래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어떤 변곡점이 만들어질 때 그 10년물 금리도 꺾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의 기사인데요 반중시위 탄압 존 리 94% 지지로 당선 홍콩 공포정치 시작되나 존 리는 누구인가 아니 우리 메리처 자산의 존 리 대표님이 아니고 또 다른 존 리 분이 계시네요 사진에 보시면 8일 선거를 통해 홍콩 행정장관으로 선출돼 존 리 당선인이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존 리는 누구인가 라고 돼 있으면서 1957년 홍콩에서 태어났고요 57년 생이시네요 그러면 65세 되시고요 1977년도에 홍콩 경찰에 임무를 했고 17년도에는 홍콩 보안 장관이 됐고요 19년도에 범죄인 인도 법안 송안법 반대 시위를 강경 진압한 경력이 있군요 송안법 때문에 19년도에 굉장히 우산혁명으로 홍콩에서 난리였잖아요 이 부분이 대륙으로 번질랑 말랑 하는 사이에 중국에서 군대를 그때 홍콩 바로 위에 심천지역에 배치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우한 바이러스가 터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지금 2020년도에는 홍콩 보안법 도입 및 집행을 주도했고 21년도에는 경찰 출신 최초의 정무부총리가 되었고 올 4월달에는 행정장관 선거 단독 입후보로 했네요 그리고 5월달에 간선제로 행정장관에 당선했다고 합니다 취임은 올 7월달에 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강경파 등장에 안보 강화 지속 전망이고 홍콩판 국가보안법 재정속도 낼 듯하고 홍콩판 이제 국가보안법이 나온다는 거죠 홍콩도 참 벌써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가 거의 20년이 넘는 걸로 넘는 것 같은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민주제의 도시국가였다가 지금 다시 우리나라 1980년대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94% 역대 최고인 94% 득표율로 당선됐다 라고 합니다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리 후보로 1500명 정원인 선거위원회의 간접선거에 단독 출마해서 94%의 지절로 당선됐다 투표율은 97.74% 되었었고요 1997년도에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 베테랑 행정관료들이 행정장관직을 차지해온 것과는 달리 리 당선인은 공직생활 40년 동안 강력범죄와 공헌분야를 주로 담당했던 강경파다 라고 하면서 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며 1만여 명을 체포했고 이 다음에 6월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민주진영의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 170여 명을 체포했다 그의 위하에서 많은 사회단체와 언론사들도 문을 닫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인플레나비효과 역환율 전쟁 벌어지나 인데요 이종하 기자가 혹시 적었나 봤더니 이종하 기자가 아니고 김덕식 기자님이십니다 강달러의 수입물가가 오르자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가치 방어에 나서고 있고 영국에 이어서 ECB 금리 인상이 임박했고 달러 부채 많은 신흥국도 위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통화가 어떻게 지금 강달러가 되다 보니까 달러 대비 이제 변동률의 표가 있는데요 엔화가 마이너스 13.45% 그리고 스위스 프랑화가 마이너스 8.3 유로가 마이너스 7.2 원화가 마이너스 6.96 위안화도 이제 약세로 돌아섰네요 연초 대비 입니다 연초 대비 5월 6일 기준인데 위안화도 이제 달러 대비 마이너스 4.9%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21년 11월 1일만 하더라도 93이었었는데 지금 103.660 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확대와 성장 촉진을 위해서 통화 약세에 무관심하던 중앙은행들이 최근 급격히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쪽으로 통화정책에 초점을 옮겼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7일날 보도했다고 하고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현상을 역환율 전쟁 Reverse Currency Walls 이라고 규정했다 마크 맥코믹 TD 증권 외환전략 책임자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정책 담당자들이 더 강한 통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막는 정책을 환영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4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을 했고 연준이 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한게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0년 5월달에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 2000년 5월달에 이 50pp 인상하면서 2000년 5월달에 미국시장이 성장주들이 닷컴보블의 첫 장대 음봉이 나온게 이때 였었습니다 연준이 6월과 7월에도 각각 52pp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을 요구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6일 한때 104까지 진입해서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올더러서 지금 8%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4일 열린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1.75%에서 12.75%로 1.0% 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2017년 1월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브라질 국채 한창 팔았었죠 2016 17년도에 인도중앙은행도 같은 날 201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정책 래프금리는 4%에서 4.44%로 올렸다고 하고요 영국중앙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라 0.75%에서 1%로 올렸습니다 2009년 2월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통화정책 변화에 소극적이던 유럽중앙은행에서도 기류의 변화가 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강달러로 비상이 걸린 것은 신흥국도 마찬가지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IMF에 따르면 올해 달러화급등 이전에도 저소득 국가의 약 60%가 부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리그 리더 블랙락 글로벌 채권투자 담당자는 파이낸스 타임즈에 강달러는 오늘날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제한적인 이유 중 하나라며 신흥국에서 달러부채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달러부채를 많이 쓰는데 갚아야 될 달러가 이렇게 계속 강해지니까 실질적인 채무가 더 늘어나는 거죠 결제 플랫폼 코어페이의 칼 샤모타 수석시장 전략가는 달러를 둘러싼 지금의 긴장 국면은 1970년대 초반 전 코널리 전 미 재무장관의 발언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코널리 전 장관은 71년도에 달러화는 우리의 통화이지만 당신들의 문제라고 말했다 달러화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갖는 지위를 감안할 때 강달러는 미국 이외 국가에서 기업과 가게들이 금융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파이낸셀 타임전은 전했다 샤모타 전략가는 이어 달러화가 상승하면서 세계금융상황이 긴축되고 있다며 미국이 세계경제를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매경 기사인데요 도쿄에서 김규식 특파원이 쓴 기사입니다 세계기업 1분기에 순이익이 2% 증가에 그쳐 니케이 4300개 기업 실적 분석에서 작년 4분기 60%에서 크게 낮아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퀵팩트 세트 자료를 기초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상장기업 4300개 4300개 1분기 실적이나 시장기업 정치를 조성한 결과 전체 순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2% 늘어난 8,045억 달러 약 1000조 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순이익은 6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를 웃돌았고 코로나19전이 2019년 동기업 비교하면 42% 높은 수준이다 괜찮네요 19년 동기업 비교해봐도 하지만 작년 4분기의 순이익 증가율이 60% 수준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며 실적개선 속도가 크게 둔화됐다 이 같은 추세에는 미국에서 1분기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둔화된 것과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광범위한 업종에서 실적이 개선된 것과 달리 올 1분기에는 순이익이 줄어든 업종도 줄을 이었다 1분기에 소재 에너지 업종은 실적이 나아졌지만 IT 금융업종은 7분기 만에 순이익이 줄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업종은 1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26% 줄었는데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코로나19의 스테이 홈 수요가 줄어든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고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고전했다 라고 되어 있고 금융업종의 순이익이 20% 줄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르시아 제재의 파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32분이나 됐네요 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힘찬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